아 어 민크고래님 안녕하십니까 마쿠아가씨님 안녕하십니까 서빙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출근했어요 출근 달빛님 안녕하십니까 아 귀엽다구요 주차님이 주채기 실장님이 귀여워요 어 누가 귀엽습니까 저희는 현재 어 독해에 출근을 해서 아가들 장청소죠 유리장 아가들 장청소와 케어 준비중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네 즐거운 주말 햄스터님 안녕하십니까 채창에 아이디 띄워 주시면 불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옥 캐스입니다 여기 현재 어 위에는 주채기 실장님이 푸드를 관리중입니다 달빛님 안녕하십니까 아 실장님 마토 아가씨님 어 실장님 잘생겼어요 아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네 코가 맹맹합니다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에바입니다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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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어 어 주채기가 귀엽다고 어 어 근데 하나도 안 귀여운데 어 누가 몰라 어떤 누가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나 진짜야 너 보일 수 있구나 어디 댓글에 거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강아지 2편에 어 내가 댓글 날린거에 어떤 여자가 어 어 뭐 못하내면서 주채기 너무 귀여워 이렇게 써져있어 초딩 아냐? 어? 초딩 아냐? 아니야 초딩 아냐 할머니겠지 그럼 할머니 그런거 봐 아줌마 팬 그럼 그럴 수도 있어 애를 막 그렇게 함부로 잡아도 돼 근데? 아 함부로 안잡았어 아 진짜? 마토 아가씨님 오빠 동생 잘생김 뭔소리야 마토님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소리별이님 안녕하십니까 어 배터리가 어 한 30%인데 30% 끝날 때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어 현재 도우캐스 라이브 생방송 중입니다 자 푸들들 푸들 보구요 포메라니안 그리고 치아와 아 우리 말티즈 보러 갑시다 네 여보세요 네 토마토 거덩 네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샴푸는 병원 가셔서 저희 엘피엘까지 가셔서 그 판매 하시더라도 그거보다 더 빠를거 같아요 왜냐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거는 뭐 아니다 찌르러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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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안할 수 있는거 같아요 네 네 그럼 미애 없습니다 미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쩍 미애를 지금 찾아요 언제쩍 미애를 찾아요 언제쩍 언제쩍 미애를 찾습니까 미애를 언제쩍 미애인데 아 지금 어 저희가 막 지금 출근했기 때문에 어 청소 상태가 안좋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워 더럽지 당연히 지금 청소중인데 청소중입니다 청소중 일단 주책이랑 떠들러 가야겠다 주책이랑 떠들러 가야겠어 청소가 끝난 다음에 청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자 서비님 하니는 어디갔어 하니 몰라 보니야 보니 신났네 오늘은 할머니 뛰어다니네 보니 갑자기 이렇게 뛰어다녀 어 보니 신났어 어 밥먹을 때 빼고는 움직이질 않아요 어 심쿵모드인데 보니야 다리 내려 보니 다리 내리라고 보니야 다리 내려 내려 이 새끼야 보니 다리 내려 보니 이리와 보니 이리와 왜 이렇게 안 일어나다가 지금 왜 일어났어 니가 언제부터 일어났다고 어 우리 보여줘요 우리가 누구야 아 뽀메라니야 화이트 안돼 지금 청소중이야 청소중이야 이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생방 어 내 맘 내 맘 카메라 방향은 내 맘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오늘 바람개비 도는거 보여 오 오 진짜 추워 밖을 못 나가겠어 주책이 오토바이 타고 왔어 오토바이 일단 보니 보십쇼 보니 보니암 보니암 보니 밥 먹었어요 보니 밥 다 먹었네 보니 밥 다 먹었어 보니야 돼지 살쪄 자 서빙님 난 보조바테리 꽂음 일단 우리 푸드라고 돌고 있자 자 알리아TV님 핑키 분양 됐어요 저 핑키 분양할라 했는데 핑키가 누구야 저 나 잘 몰라 강아지 안치네 핑키가 누군데 난 몰라 핑키가 누구에요 저 여러분 핑키가 누구에요 구독자분들 안녕 그래 어그로 끌어 어그로 어그로 핑키가 누구야 핑키가 대체 누굽니까 견종이 뭐야 견종이 뭐야 핑키가 뽀메라니야 뽀메라니암 몰라 얘 귀엽지 않아 얘 야 얘 귀여워 얘 얘 귀엽지 않아 요진님 안녕하십니까 들어가 나오지마 주책이 또 어디간거야 어 주책이 새끼 어디갔어 요기는 뒷문 뒷문 주책이 새끼 어디갔어 여기 뒷문 새끼 일안해 어 어디 저끼 돌아다녀 새콤달콤 캔디님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왜 나가냐고 어 추운데 왜 나가냐고 어 일 안하냐고 어 주책이 근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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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댓글에다가 주책이 잘생겼다 그래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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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누가 나 팬도 있어 이제 어 팬도 있다고 니가 말도 안 돼 무슨 팬이 있어 니가 나 살도 빠졌거든 살 빠진거랑 니 팬 있는거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뽀니야 죽을거야 뽀니야 떨어지 뽀니야 떨어지면 떨어지면 죽어 다이 뽀니야 떨어지면 죽어 뽀니야 뽀니야 떨어지면 죽어 뽀니야 남자친구 있어 뽀니야 남친 있어 뽀니야 토요일인데 남친하고 어디 안가 어 약속 없어 보니 아 나 나 지금 감기 걸려서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얼굴 못합니다 뽀니야 안녕 자 독해 오전에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 여자야 남자 아니야 여자 여자분이야 어쩌고 얼굴 안 나와 머리만 이야 저 염색 내가 있다 예 뽀니가 너 좋아하나 봐 아 지금 밥 주시는 겁니까 아 아침밥이죠 아침밥 poser 뽀니야 닥쳐 오프 선빵 자 아침밥 고리북대님 자 오마이 덕님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아침밥시간이에요 아침밥시간 주르륵 저기 밥 먹죠 아 자 보니 오늘가 왜 이렇게 떠들어 보니님 왜 이렇게 떠들어요 독해라니안 맞아요 자 새콤달콤 캔디님 안녕하십니까 얘는 독해 푸들들 돼지들 아침밥 먹는거야 자 구독자분도 아침밥 먹었습니까 아침밥 드셨습니까 자 요지님 어제 뿌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 영상에 뿌구라고 돼있는 애 누군지 모르겠어 몰라 그냥 편집에 이름이 이뻐서 뿌구라고 한거야 현재 아가들 밥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아침밥 안먹었습니다 마토 아가씨님 어신이 아침밥을 안줘요 어신이 아침밥을 안줘요 오 드디어 보니 봐 보니 개좋아해 보니 개좋아해 보니 식사하시려구요 오오오오오 meme 깨작깨작 깨작 대기는 솔직히 철희님 안잘생겼거든 내가 봐도 이상하거든 나 지금 콧물 흘러 감기 걸렸어 주책이한테 감기가 옮았어 지금 와 본이 깨작깨작 되는거 봐라 본인님 오늘 토요일인데 남친 만나러 안갑니까? 본인님 오늘 토요일인데 남친 만나러 안가십니까? 닥치라고? 닥치래? 닥치래 사료는 얼마나 불려야 되나요? 사료 보통 10분에서 15분정도 불리시면 됩니다 유키미님 여기가 어디에요? 분양하려고 여기는 네이버에 도그캐슬 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도그캐슬 치시면 공식사이트가 나온답니다 맨 위에 있잖아 네이버에 도그캐슬 오마이정님 저 남친 만나러 갑니다 좋겠다 뭐냐 이거 뭐냐 갑자기 깜짝 놀랐네 총을 써? 물인데 물총이야 좋겠다 아주 크리스마스 선물날 크리스마스 선물날이래 아 나 발음도 이상해 요지님 남친이 크리스마스 때 뭐 준대요? 크리스마스 때 뭐 준대요? 요지님 크리스마스 때 뭐 준대요? 뭐 선물해준대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뭐를 선물해준대요? 아 푸드리 없다고? 푸드리 저희가 업데이트를 잘 안합니다 업데이트를 안해요 요지님 선물 뭐 준대요? 뻥치지마 뭘 잘생기고 잘생기고 구라질 구라질 내가 못생긴 거 알거든? 나도 알거든 자 크리스마스 선물날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날 나는 이거를 받고 싶다 없어? 아 무슨 채팅방이 이렇게 조용해 어?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 재미없게 유키미님 안녕하십니까? 강아지 귀엽다 짱기 자 알리아TV님 그런데 뽐에 파티 칼라 보여주세요 맨날 무슨 파티 칼라를 보여달래 너 때문에 제일 안 보여줄 거야 자 본디멜디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잼 어찌라고 이거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아 뭐야 저기 보이시는 파란 옷 입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고 머리에 막 뒤집어 쓴 거 같아 원래는 얼굴 까고 하는데 아 저 뭐야 팬티도 가리는 거야? 지금 언제부터 그랬다고 자 순자향님 안녕하십니까 순자향님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유키미님 저도 곧 있으면 토이푸들 분향이에요 분향은 뭐야 분향은 분향 아니야 분향 자 본투멜디님 전 크리스마스에 강아지 선물 받고 싶어요 야 솔직히 주찬이는 엉덩이가 잘생겼어 엉덩이가 엉덩이가 주찬이 왜 저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 쑥스러워부터 뽀맨은 왜 쑥스러워 뭐가 쑥스러워 내가 밑에서 위로 잡아줄게 바닥에서 아 네가 잘생겼다고? 잘생기게 나와야 돼 자 오마이 정님 저는 고양이 키우는데 자 보노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가 잘생겼다고? 아니 잘생기게 나와야 된다니까 뽀매라니야 뽀매라니야 오늘 빗질 좀 해야겠다 아 오늘은 빗질 좀 해야 되겠어 렉 걸렸습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네트워크 상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기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보노님 이름 다 불렀어요 지금까지 이름 부르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쏘쏘TV님 안녕하십니까 자 본투멜리님 전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 카페 단골 됐어요 강아지 카페 애들 크잖아 작은 애들은 없잖아요 강아지 카페에 조그만 애들 있어요 시박연 시박연 자 민쿰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요지님 목욕은 몇 개월부터예요 목욕은 두 달 지나면요 목욕을 하시면 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욕 잘 하셔야 돼요 귀가 열린 애들 있죠 귀가 열린 애들 등 보면은 다친 애들 말고 귀가 열린 애들 물 들어갑니다 귀에 귀에 물 들어가요 지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청소중입니다 청소중 자 새콤달콤 캔디님 키우고 싶다 쏘쏘TV님 강아지 미용해주세요 아우 나 미용 잘 안해 미용? 강아지 미용 어떻게 해 여기서 미용하라고? 내 가위옥이 있지 누구 잘라? 주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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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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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악마같다 어어 어어 자 갑니다 자 시가효과료 한 발 갑니다 공포 영화야 사탄 인형 물개컷 해주세요 아 물개컷 못합니다 실장님 자르라고? 알았어 한 번 더 실장님 잘라? 어디 허리? 어디 허리? 미용 중입니다 실장님 미용 중 실장님 좀 날씬하게 치겠습니다 날씬하게 자 엉덩이 쪽도 날씬하게 자 곰돌이 컷 아 여기 너무 튀어나왔어 실장님은 내가 사자컷 사자컷 아 무섭다고? 알았어 무서움 하지 말아야지 자 써쏘TV님 극한직업 자 마토 아가씨님 토나와 네 새콤달콤 캔디님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장난이야 장난 자 석둥이님 아 사백이는 분양 아 사백이 분양 갔지요 사백이 분양 갔어요 자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밥 식사 안 하셨어요? 저기요 예진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변 떨어진 것 같아요 변은 여기까지 나와서 파티컬라 왜 자꾸 맨날 파티컬라 보여달래 야 진짜 꼬메 와 드라이 다 해야 되겠다 와 쩔었어 쩔었어 애들이 와 야 방송 끄고 나 드라이 해야 되겠다 드라이 와 심각하다 심각해 털이 뭉쳤어 이거 다 드라이 해야 돼 트리밍 드라이 해야 돼 있어 드라이 드라이 지금 내가 생방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야 관리가 안 됐어 지금 와 독해 아가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빗질만 해도 이쁘긴 해 원래 뽀메라니아는 뽀메라니아는 빗질로 이렇게 다 피해 주셔야 돼요 강아지 계속 분양 안되면 어떻게 해요 키우면 되지 뭐 어제 그 블랙탄 보여주세요 쩔쩔니 블랙탄 저기 있잖아 이거 뭐 한다는데 뭐 하냐 이거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귀엽다고 빗질 해야 돼 빗질 해야 돼 큰일 났어요 빗질이 안 되고 있어 쩔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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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귀여워요 작아요 실제로 보면 웬만해요 작아요 아주 귀여운 귀여운 애가 누구예요 글쎄 귀여운 애 얘 귀여워 곰같이 생겼어 귀여워 귀여워 몇 개월이냐면 3개월 애도 귀여워 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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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야 너는 청소할 때 휴지 한 장으로 눈만 좀 닦아줘 눈만 눈 휴지 한 장으로 빗질하고 끝내버리게 새콤달콤 캔디님 강아지 키우고 싶다 나도 키우고 싶네 애기 이름 얘가 하쿠래요 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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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 훈련 패드 인식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시키셔야죠 엉덩이 이쁜고 엉덩이 이쁜고 엉덩이 내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빗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 강아지 살렸는데 어디 샵이 가장 좋아요 몰라 여기서 VVIP는 누구예요 역시 주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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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 졸 하쿠 졸 하쿠 찌그러지지 하쿠 찌그러져 하쿠 찌그러져 하쿠 찌그러져 하쿠 찌그러져 이리와봐 하쿠 찌그러져 이리와봐 자 오빠가 하쿠 빗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해볼게 빗어 있어 하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잠깐 빗질을 못하지 잠깐 한손 촬영인데 가만히 있어 하쿠 하쿠 가만히 있어 하쿠 가만히 있어 하쿠 가만히 있어 떨어진다 움직임이 빗질 중 하쿠 하쿠 가만히 있어 하쿠 가만히 있어 귀여워 때리는거 아니다 빗질이야 빗질 불쌍한 뭐 불쌍이야 빗질하는건데 여기 다 빗질해 꼬리 흔들잖아 불쌍한 애가 꼬리 흔드는거 맞냐 이봐 꼬리치며 반갑다 고 멍멍멍 불쌍한 애 진짜 이게 뭐가 불쌍하냐 불쌍한 애가 지금 빗을 씹어먹으려고 그러냐 생각을 해봐 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 빗하고 놀라그러더니 아아아아 강제가 아니라 이거 자 일로와 빗질 일로와 하쿠 일로와라 일로와 하쿠야 서수TV님 일로와 하쿠 잡으지 말고 일로와 빗질해야지 가슴털 일로와 빨리 그렇지 어우 하쿠 착하네 아아 무는거 아니야 도망가지않고 빗잖아 얼마나 빗질잘해 일로와 하쿠 이리와 개야 이리와 빨리와 빨리와 이리와 빗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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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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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님 아기들 발털 잘라야되잖아요 발털 잘라야지 누가 잘라 지금 빗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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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지 일로오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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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야 멋지 지가 넘어지는거 봤지 거봐 깝치니까 넘어지지 어 혼자 깝을 치고 이러니까 넘어지는거 아니에요 바보야 빗질 가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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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불쌍해 불쌍해 불쌍하긴 지금 너 혼자 놀고있구만 그럼 어떻게 한손에 촬영하는데 야 불쌍한 애가 지금 빗을 빗하고 싸우냐 나무직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제도 봤는데 나무직님 아 분양하죠 다 아 아 아파 이 바보야 하쿠 바보야 하쿠 바보야 하쿠 바보야 귀엽다 근데 키우고 싶다 키우고 싶어 어 뭐 이렇게 귀여워 뭐 이렇게 귀여워 그쵸 뭐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워도 되는거야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거야 걷는거 봐라 솜사탕이다 솜사탕 무게가 안나가 무게가 다 햇빛 앗싸 다른거 하냐 놓으면 싸우냐고? 놀겠지 싸우진 않아요 애기들 안싸워요 애기들 안싸워요 일로 오세요 주책이님 치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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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게 걸고있어 주책이가 이별님 도브캐슬이 어디쪽이에요? 저희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습니다 푸딩님 안녕하십니까 푸딩님 귀여워라 푸딩님 푸사도 귀여워라 푸딩님 푸사도 귀여워라 알리아는 뭐 파티칼라에 파티칼라에 왜 이렇게 중독됐어? 왜 이렇게 마토 아가씨랑 알리아 파티칼라에 중독됐어? 나 파티 싫어해 파티 왜 이렇게 신났어 근데? 저기요 하쿠야 뭐 이렇게 신났어요 하쿠? 응? 왜 이렇게 신났어? 하쿠야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주말인데 오늘 어디 안가? 클럽 안가 클럽? 오늘 하쿠 클럽 간답니다 클럽 클럽 어디 다녀? 클럽 어디 다녔데 하쿠? 클럽 도우캐슬 클럽 도우캐슬? 어 싫어 나무직립은 장모차를 좋아하시나봐요 마음이 녹아요? 아 진짜 끊으려고 끊은게 아니야 빗질 하려고 그러는거야 빗질 빗질 어려워가지고 강제로 해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강제로 해야 되겠어 일로와 이 새끼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강제로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빗질 해야지 노는거 아니야 하쿠야 노는거 아니야 심각해 너는 노는거지만 난 일하는거야 발도 다 이 빗질을 할 때 전부 다 해주셔야 돼요 계속 여러번 여러번 하면 털이 다 펴져요 뭉쳤던 털이 펴집니다 이걸 한번 해주면은 한 이틀동안 안해줘도 돼요 뭘 하지마 해야지 지저분해줘 그냥 안돼 얘들아 지금 하쿠가 정신 못찾았어 지금 노는줄 알아 지금 빗질인데 얘는 지금 노는줄 알아 지금 신났어요 원래 지금 정신 못차리는 애들이 이래 얘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지금 지금 얘는 내가 놀아주는줄 알아 나 그렇게 착한 사람이 못되거든 귀엽다고? 귀엽지 귀여워요 다리 하하하하 얘들아 못일어나는게 아니라 안일어나는거 알아? 이게 애교피는거야 애교피는거야 애교피는거 이게 지금 일부러 지가 애교피는거야 신났어 원래 얘는 사람 좋아해 야 그래도 대충하는거 같아도 빗질 많이 됐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빗질 다 끝나겠네 오 되는데 빗질이 대충하는거 같아도 그치요 자 서가연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내가 대충하는거 같아도 지금 빗질이 다 대고 있어요 자 반대쪽 뒤집겠습니다 아 됐어 이제 그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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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반대쪽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알았지? 어 그러고 야 근데 강아지 보고 대가리라고 하면 안돼? 강아지 대가리? 내가 강아지 대가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죽일라 그러던데? 야 그럼 대가리를 대가리라고 하지? 몸통이라고 그래? 아 뭐하는거냐구요? 빗질하고 있어요 아침시간으로 야 근데 대가리를 대가리라고 하지? 그럼 뭐라그래? 몸통이라고 그래? 뭐라그래? 아니 대가리 그리고 강아지 새끼 아 요기 요기 아니야 새끼가 새끼가 어미 새끼 할때 새끼 야 새끼를 새끼라고 그러지? 어른이야 그럼 얘가? 그 양세바리 양세바리가 뽐에 키우지? 양세바리 뽐에 보다 얘가 더 이쁘다 양세바리 뽐에 별로 안이뻐 양세바리 아이씨 나 방송에 출연시켜주지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양세바리보다 아이씨 방송에 정규방송에 출연을 안시켜줘 짜잉나게 웃어? 응? 웃어? 아이씨 웃겨요 가마지 아이씨 어디갔어? 탈출? 어디가 못가 빛이 다 끝나게 갈 수 있어 못가 탈출하면 안돼 안돼 됐어 이제 됐어 야 아이들아 깔끔하지? 아 덜 깔끔해? 얘들아 깔끔하지 뛰어 그렇지 자 포즈 한번 치하고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어이씨 귀엽지 않냐 얘들아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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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지 이리와 이리와 이씨 야 기분이 아니라 왜 애들이 콧물기가 있고 아 큰일났네 빗질 해야되는데